오늘 이렇게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하겠다고 해놓고 관두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나무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가의 박구용 교수가 민주당의 외부로부터 영입해야 될 몫인 최고위원직을 정격적으로 임명받은 지 다음 날 사퇴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그 기사를 보고 그냥 떠오른 것은 박구용 교수 참 잘했습니다. 정치판이라는 것이 아주 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의를 가지고 정치판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들어갔다가는 그냥 그야말로 똥바가지를 그냥 덮어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전남대학교 철학가 교수를 오래 하셨으면 시민사회단체 같은 활동을 많이 했더라도 직접 들어가 보는 것하고 곁에서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 엄청나게 다르죠. 오늘 이 뉴스를 선택한 것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시게 되면 조금 시행착오나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구용 교수가 아주 잘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안 한 거 그 판이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험한 판입니다. 그러니까 건모술수도 횡행하고 그다음에 뒷담화치기는 아주 일상이고 언모술수 계략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횡행하기 때문에 보통의 양심이나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판에 들어가게 되면 본전을 찾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시청자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했던금없이 공 박사님이 하겠다고 해놓고 관두라는 그런 약간 가십성 기사를 다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겠다고 해놓고 관두. 박구용 전남대학교 홍남목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가 교수 나이가 전면 54살이 지명 당일 사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구용 교수는 전북 순창 출신으로 5.18 재단기획위원장 등을 영입한 박구용 교수는 전날 지명직 최고위원대로 지명됐지만 학생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주의의 만류가 있어서 돌려물러났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요구가 왔을 때 그냥 노 라고 하면 가장 깔끔하고 좋죠. 그리고 또 그런 자리를 제공한 민주당 측에도 부담을 좀 덜 수가 있는데 최고위원직을 수용했다가 그 다음날 그냥 못하겠다고 하면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나게 면이 깎이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민주당 내부가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불출수권으로 인해가 좀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면 약간의 피해가 있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박구용 교수 입장에서는 지극히 잘한 일이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전 찾기가 참 힘듭니다. 본전 찾기가.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자리를 놓고 다투기 때문에 어매도 많고 모략도 많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죠. 뒤집기가 일상이고 점잖은 사람이나 꼭 정치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그냥 굳게 결심한 사람이 아니면 정치판에 가까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이렇게 하면 당이 어려운 입장에 처했거나 그렇게 되면 그쪽에 삼고초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모시려고 하잖아요. 특히 새로운 인물들 같은 경우는 좋은 소재가 되니까 박구용 철학학 교수 같은 분을 영입하게 되면 민주당 쪽으로는 좋죠. 뉴 페이스니까. 대중들은 새로운 얼굴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고위원직을 하면서 고민정 씨라든지 또 정청래 씨처럼 대중들에게 익숙한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새로 영입된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같은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강도를 높인다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의 강도를 높이게 되면 그것은 아주 말빨이 세진 거죠. 언론도 비판의 강도의 언론도 비싸와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고 아마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말렸는 모양입니다. 이제 박용진 위원이 한마디 쓴소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답답한 것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본인이 인지하고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왜 수락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없죠. 수락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박구용 교수 입장에서는 약한 실수를 한 거죠. 단호하게 못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로 보면 참 잘한 겁니다. 도저히 뭡니까 교수나 이런 분들처럼 좀 점잖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다른 사회시민단체 활동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치판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거죠. 본인의 명예에 실추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내가 정치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이런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경력상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가볍게 생각하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비교적 이제 정치판에서 딸고 다른 사람들이 비해 가지고 교수나 이런 식자청들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상대방을 도와야겠다. 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내가 힘을 좀 보태야겠다. 이렇게 하면 백발백증 들어가 가지고 뭐죠? 곤란을 겪고 이제 나중에 본인 명예에 다수 이제 키스를 내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세상에 이제 뭐 경험 안 하고 배우는 게 좋은데 경험 안 하고 다 배울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경험하고 배울 기회는 너무나 늦으니까 좋은 사례 전남대학교 철학가 박구영 교수가 이례적으로 최고위원 자리를 수락한 다음에 하루 만에 거부한 것을 보고 정말 잘했다. 그 판은 다른 나라 정치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치판은 정상적인 사고와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갔어 있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자리다. 그 업무나 계략이나 뭐 역공장이나 어매나 이런 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한 시민이 이 기사에 대해서 아주 뭐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궁창 정치판에 발을 담그다가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다. 내 마음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시궁창 정치판 보는 사람에도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궁창 정치판 정도가 아니고 무협지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데니까 정치판 공직은 어지간한 사람이 발을 담글 때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웬만하면 안 해야 된다 이야기죠. 웬만하면. 웬만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이 또 꼭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지만 한 번 해볼까 이 정도가 되면 이러면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